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0일 전인 내일부터 각종 행위가 제한됩니다.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 등의 형태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.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은 90일 전인 내일까지 사직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2일까지 사직하면 된다고 선관위가 밝혔습니다.